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바이든이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정세는 그 어떤 국제관계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1월 20일 내셔널 파일의 칼럼입니다. 바이든이 우리를 세계 3차 대전으로 몰아가는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바이든이 유세기간중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고가는 기괴한 사진과 함께 시진핑, 푸틴, 시리아의 아사드 그리고 IS의 모습을 배치했습니다. 블런더란 단어는 한국어로는 실수로 번역되지만 미스테이크과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눌해 보이는 행동이 유발하는 끔찍한 실책을 의미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미국인을 대표하지 않는 정권의 미국 장악, 국민통합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 이익에 함몰돼 혼란만을 조장하려는 목표 그리고 과두정치인들의 사소한 대리만 보이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목도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적을 만드는 바이든 정권의 호전성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당파를 초월해 엄청난 반전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미국과 푸틴의 러시아가 사상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는 야권 지도자 알렉시 나발리 전 러시아 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푸시킨광장, 쌍트베제르부르크, 노버시비루스크, 블라즈바스톡, 야쿠츠크 등 러시아 전역에 60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나발른이 2020년 8월 독국물 테러를 당하고 러시아 병원을 믿을 수 없다면서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최근 귀국했다가 바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주 모스크바 미국대서관이 시위를 조장했다면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한 것도 그럴만합니다. 내정간섭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미 국무부가 1월 23일자로 러시아 반정부 시위들을 동맹이자 동반자라고 규정하며 이를 응원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 성명은 러시아 전역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거친 진압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내에서 자기네들에게 반하는 인사나 언론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러시아인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지미르 푸틴은 독재자이긴 하지만 글로벌리스트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과거 4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공모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바로 푸틴에게 시위를 걸고 나섰습니다. 내셔널 파일의 칼럼을 기구한 패트릭 허니는 슬리피조가 반푸틴의 시위자들은 동맹이자 동반자라고 시인한 데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Vessel States, 속국이나 다름없는 나라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슬리피조가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이든이 러시아의 푸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대놓고 시비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바이든은 러시아 반정부 시위대를 독려하는 동시에 미군을 시리아로 진입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푸틴도 러시아군을 시리아에 진주시켰습니다. 미군과 러시아군이 자칫 교전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연쇄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국가 IS의 소행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잠잠했던 이라크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바마때 세력을 급속히 키운 IS가 다시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카드에서 파생된 IS를 억누르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푸틴과 연합해 시리아에 있는 IS 기지를 폭격해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트럼프는 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드도 제거했습니다. 오바마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알카이다를 은밀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정권은 시리아의 석유자원을 탐내는 네오리버럴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위킬릭스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의 신복으로 바이든 정권의 NSA를 맡은 제이크 설리버는 시리아 정세에 관한 알카이다는 우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킬릭스에 따르면 미국의 네오리버럴은 시리아의 석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운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때문에 아사드의 전복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잔혹한 독재정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선악으로 간단하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아사드를 무너뜨리려 한 IS도 잔혹한 세력입니다. 네오리버럴 역시 돈과 이익이 전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재정권도 현상을 유지하는 데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판도라의 박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는 이런 면에서 전세계의 화약보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현상을 깨뜨리려 하는데 대항해 러시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공도 바이든 정권에 대해 불쾌해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진하에 루스벨트 항무와 이지스함 유특위를 보내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공외교부는 지역안정을 미국이 깨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홍류폭격기와 수호의 30, 젠10, 젠16전투기 등 연이틀 28대를 출격시켜 타이완 해업을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은 표면적으로는 군사적인 대치상황입니다. 바이든의 취임식에는 주미타이완 대표부의 샤오메이진 대사가 정식 초청장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1979년 이후 처음에는 외교적 쾌거라고 해서 타이완은 잔뜩 공무됐습니다. 샤오 대표는 민주와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가진 타이완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취임식날 중공 관영매체는 담담한 편이었습니다. 주미중공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축하메시지는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취임식에 불참한 트위탱카의 대사는 트위터로만 축하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는 내용인데 주목할만한 대목은 공중복원과 기후 변화입니다. 바이든이 중공에 유리한 WHO와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복귀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안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취임식에는 샤오메이친 타이완 대표뿐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유럽연합, 인도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모두 동등한 반열로 보이는 이 행세에 트위탱카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과 같은 급이 아니라는 무언의 항입니다. 타이완 역시 장계석의 정통성을 존중하는 이들은 공산당이 같은 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화권에서는 한제의 뿌랭니라고 합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의 후출사표에서 나오는 성어입니다. 정통성을 가진 촉환과 조조라는 도적의 위나라와는 천하에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제의 뿌랭니 다음에 따라오는 대권은 왕의 뿌펜안입니다. 제갈량의 선제 유비가 남긴 뜻에 따라 북보를 해야한다. 왕의 길은 편안함에 안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장계석이 타이완으로 후퇴한 뒤에 공산당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언젠가는 대륙을 수복하겠다는 결심에서 국시로 삼았던 것이 한제의 뿌랭니입니다. 홍콩의 자유민주를 갈구하는 학생들도 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공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에 대한 혐오감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최고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대못을 많이 박아놨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반중의 가속도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제정세는 중국어로 주일종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업 인사이드 셋업 속임수 속에 감춰진 또다른 속임수가 있습니다. 범인들 눈에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월가와 빅텍 그리고 딥스테이트는 중공의 사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 바이든은 헌터 바이든 스캔들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공에 의해 쉽게 조종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이든의 NSA 담당자인 제이크 설리버는 중공의 미 국제와 타이완을 바꾸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공은 미국의 뒷마당이며 플로리다에서 200마일 떨어진 카리브의 바하마의 군사기지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중공이 2019년에 바하마의 군사원조를 해주면서 쿠퍼스타운이라는 곳에 46에이커 면적의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비록 부지가 좁고 차량 접근도 힘들어 철조망이 설치된째 버려진 상태지만 잠수함이 기항하는 데는 적절한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중 양국이 냉각기지만 언제든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스타벅스의 전 CEO 하워드 슈츠에게 미중 간 접촉 창구가 돼달라고 최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도 최근 시진핑과 다정하게 대화했던 추억을 백악관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WHO와 파리기후협약 복귀선언은 큰 틀에서 China First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바이든의 외교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좌충우돌로 전세계를 위협하면서 딥스테이트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Biden is blundering us into world war 3라는 칼럼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